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 토종불통 설치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리가 여기 탁 트어있고 소나무가 있구요 요 밑에는 천원사 여기가 신우산이 있고 기우산이 뒤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 설치했구요 여기가 경사가 심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바위는 좋은데 벌이 잘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괜찮은 자리인데 제가 따듬어 놨거든요 평평하게 놓고 다음에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구요 경사가 너무 급하네요 바위가 적었습니다 이제 산수유도 이렇게 필대가 됐구요 저쪽으로 저 위에 또 두 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저 위에 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여기 기우산하고 신우산, 기우산 쪽에 있습니다. 지금 그 목청을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벌들이 이쪽으로 땡겨올 수 있을지 분봉을 할 때 이쪽으로 올지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. 총 4개 설치했어요. 여기 산에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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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